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5년 1월 RC 최신 경향 분석과 함께 여러분에게 토익 데뷔 특강을 해드리기 위해 온 미친 토익 안하하나 강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파트 5, 40문제를 풀고 풀이를 하면서 문제의 분석을 해당할 건데 가기 전에 우리 최근 들어서 토익심에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최신 경향은 별거 없어요. 첫째, 일단 문법 문제의 비중이 있긴 있어. 뭐 그동안 늘 보던 명사, 피라, 형용사 정답, 완벽하니까 부사 정답, 뭐 이런 유형 있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인데 얼핏 문법 문제 같아 보이는데 해석을 안 하면 틀리는 문제로 약간 우리가 낚이는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이 약간씩 약간씩 포함되면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휘 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뭐 학생들 어휘 문제 되게 싫어하고 어휘 문제가 약하다 보니까 많이들 틀리는 건 아는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토익심에서 어휘 문제를 더 늘리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휘을 늘려야죠. 그렇고 세 번째, 문장 구조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친구를 변별해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단 길고 봤더니 ED 형태가 보이는데 ED가 과거 동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PP처럼 보이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면서 문장 구조가 길어지면서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에게 동사자리인지 투부정사자리인지 그걸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문제가 문장 구조를 제대로 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문장 자체가 길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토익시험을 잘 파트5을 이왕이면 다 맞으면 좋잖아요.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어휘력이 부재되면 안 되죠. 어휘력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를 푸실 때 절대로 문제 풀 때는 문법에만 집중해서 찍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좀 그만하시고 그거 말고 늘 문제를 풀고 나서 풀이를 할 때는 당연히 문법 문제면 문법의 포인트도 봐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플러스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그런데 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은 당연히 어휘력도 탄탄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내가 그 문장의 구조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누가 누구를 꾸미는지 알아야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문장 구조를 같이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꼭 같이 하십시오. 만약 파트5을 다 맞고 싶으시다면 최근 경향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토익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가 잠깐 보여줄 테니까 누가 봐도 품사 문제니? 오래 풀 문제는 아니죠. 잠깐 한 2초만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자, 정답은 뭘까? 같아요? 만약 이게 당시에 토익시험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문장이 어? 끝났네? 어? 전수사 뒤에. During the telephone. 어? 끝났네? 오케이. 그럼 부사. 보이 정답. 이러고 지나갔다가 실수로 되게 많이 틀어왔던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는 문법 문제더라도 한 번만 쓱 읽어본다면 방지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During the telephone이라고 끝났다 치고 부사인 B번 집어넣었다 칠게요. 당연히 문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죠. 문장이 끝난 상태니까. 하지만 conversation은 회화체로란 뜻이에요. 회화체로. 뭐 딱히 영어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표현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당신은 좌석을 예약할 수 있어요. 텔레폰 동안 회화체로요. 이게 말이 돼요? 어색하네요. 한 번만 쓱 읽어봤었다면 어? 뭔가 말이 어색하네라는 걸 발견했을 것이야. 그런데 읽어보지 않고 그냥 문법 문제니까 바로 풀고 지나가다가 이제 틀리는 문제죠. 이런 문제의 유형이 최근 토익시험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도 이제 아는 거지. 학생들이 문법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풀고 오답률이 적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런 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해석하지 않는 학생들을 변별력으로 가려내기 위해 저런 문제를 속속들이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문법 문제이더라도 한 번씩 쓱쓱 말이 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 꼭 하십시오. 쌤 그럼 너무 시간이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죠. 이왕이면 파트 5를 다 맞고 점수 높으면 더 좋잖아요.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은 학생일수록 절대 스킬로만 적용하려는 거 이제 배제하시고 늘 문법 문제면 빠르게 푸는 거 당연해. 하지만 빠르게 풀어서 적용하되 한 번만 쓱 읽어서 말이 되고 있는지 확인 꼭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신은 좌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텔레폰 대화 동안 예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대화 동안이란 명사로 복합명사 A번이 정답이었답니다. 그래서 꼭 확인 작업하시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쌤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자 A번 정답 맞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슬라이드로 쭉쭉 지나가서 시간이 흘러갈 테니 파트 5 40 문제를 푸십시오. 자 시간이 슥슥 지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멈췄다 다시 풀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못 푼 문제인데 슬라이드가 지나가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푸시면 되고 이왕이면 시간은 파트 5 실제 기출에서는 15분 정도로 맞춰서 푸는 게 가장 시간상 파트 7까지 다 푸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5분 안에 풀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봐 주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확도가 중요한 거니까 정확히 풀려고 해봐 주시고요. 그럼 쌤은 여러분이 다 풀고 나서 그 다음 강의에서 조금 있다가 그 슬라이드 다 끝나고 나서 프리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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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where is. googles. 가 hack. 감사합니다. 누가 mentioned. changing it. 감사합니다. ผู้ sweep. ed.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제풀이를. 문. running. got. 이렇게 느꼈을 법한 것들과 쌤이 설명을 꼭 해줘야 될 것들을 뽑아서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 문제들은 쌤이 지금 PDF 파일로 완전 자세하게 궁금증이 없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설 파일과 해석 파일을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올린 거니까 혹시 다른 틀린 게 있더라도 그걸 꼭 확인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쌤은 지금부터 문제들 몇몇 뽑아서 들어갑니다. 자 5번부터 갈게요. 5번 문제를 보면 기본적인 여태까지의 투입시험 문제 예전에 약 1, 2년 전을 보면 B동사 뒤에 밑줄 나오면 ABC 보기 중에 형용사 정답으로 나왔었죠. 형용사 정답 하면 좋은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B동사 뒤에 밑줄 나오면 주로 보호자리로 형용사 정답인 건 맞아. 형용사 정답을 완전 좋아하는 건 맞는데 형용사가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둘 다 형용사거든. 그래서 형용사가 두 개 나오는 거야. 문법 문제인 것 같은데 어휘를 접목하는 거지. 이게 최근 추세입니다.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이란 형용사고요. 비밀인 이란 형용사고요. 둘 중에 해석해서 모르면 틀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에서 정보는 네가 제공했던 정보, 네가 제공한 정보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는 you, 네가 주어, 프로바이드가 동사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프로바이드의 목적어가 없죠. 아마도 목적어를 대신했던 목적격 관계대면서 대신 썼던 거고 목적격 관계대면서는 언제든 생략 가능하거든. 그래서 생략이 돼서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정보는 정보인데 네가 제공했던 정보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네가 제공했던 정보는 Strictly, 엄격하게 밑줄 돼 있대요. 네가 정보한 그 정보는 엄격하게 자신감 있어. 엄격하게 기밀이야. 당연히 정답은 B번이 맞겠죠. 해석을 못하면 틀리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형용사 어휘 문제로 보기에 둘 다 비슷한 어원으로 출발한 아이들이 동시에 나오는 패턴으로 첫째 자주 나오는 Respectable 있죠. 존경받을 만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 Respectable 자주 나오죠. Respectable 제각각 각각의 제각각 각각의 작가들의 자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정답 나오고 너는 존경받을 만한 너는 제각각각의 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고요. 그렇고 자 그 다음 Successful 좋아하죠. Successful 하시면 너는 우리가 하는 성공적인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또 자주 나오는 Success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ccessiv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Successive는 연속적인 이어가는 이라는 의미라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숫자랑 정답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예를 들면 Three Successful Years. 연속하는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Three Successful Tournament. 하면 연속하는 3번의 토너먼트 동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랑 주로 뜰 때 이쪽이 정답이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 Dependable. 정답 좋아하고요. Dependable 하시면 너는 신뢰받을 만한 신뢰에이블이 붙었으니까 되어질 만한 이란 뜻으로 신뢰될 만한 믿을 만한 이란 뜻으로 신뢰받을 만한 믿을 만한 자원이에요. 믿을 만한 매니저예요. 믿을 만한 소스예요. 이럴 때 정답 나오고요. 그 다음 Dependent 쪽이 나오죠. Dependent. Dependent. 자 Dependent는 의지하는 이란 뜻으로 정말 말 그대로 의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로 전사 On 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아는 동사 Depend On. Depend On. Depend On 이런 거 있잖아요. 걔는 이제 동사고. Be Dependent On. 그러면 나는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팀원들에게. 이럴 때 이제 나는 의지한다는 의미로 형용사 필요한 절에 Dependent On 쪽이 나오고요. 그래서 형용사 문제 나왔을 때 On이 보이면 그땐 Dependent On이 정답이고 그 다음 Dependable는 여러분이 흔하게 하는 신뢰받을 만한 믿을 만한 이란 뜻의 형용사고요. 오케이? 이렇게 형용사 오이지만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아이들은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B번 정답이었고 8번 갑니다. 8번. 문법 문제이긴 한데 읽어볼게요. It is advisable. 바람직합니다. Not to use.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대요. 프레덴테이션에서요.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린 뭐뭐하는 것이란 존재가 필요하네. 지금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프레덴테이션에서 너무 많은 걸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대요. 그러면 뭐뭐하는 것이란 의미로 ing도 있고 투부정서도 있어요. ing 동명서도 뭐뭐하는 것이란 의미로 우리는 활용을 하고 투부정서도 뭐뭐하는 것이란 의미로 활용을 하거든. 그럼 투부정사인지 중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는 얘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avoid죠. 어떤 특정 동사들이 있답니다. 이 특정 동사들 중에 어떤 특정 동사들은 무조건 투부정사만 완전 좋아하고 어떤 동사는 무조건 동명사만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따로 있지요. 투부정사만 좋아하는 거 동명사만 좋아하는 동사를 따로 기억하셔야 이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투부정사만 동사원형으로 투담의 동사원형으로 무조건 목적으로 예를 데리고 다니어서 어떤 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만 데리고 다니는 것 되게 좋아하는 것 따로 그 다음 어떤 동사 중에서 동명사 ing모뭐하는 것을 데리고 다니는 것 따로 기억하셔야겠네요. 먼저 투부정사만 되게 좋아하고 자주 나오는 것들만 언급할게요. 원 투 위시 홉 이런 건 당연하죠. 원 투 위시 투 홉 투 너무나도 쉽게 학생들 많이 하는 거에요. 굳이 언급 안 할게요. 원 투 위시 투 홉 투 플랜 투 알죠? 자 말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지만 인텐 투 부정사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 텐드 투 좋아하죠. 텐드 투 부정사 좋아하고요. 페일 좋아하죠. 페일 모마는 컷을 쉽게 할 때 무조건 페일은 투 부정사로 따로 오고 리퓨즈 좋아하죠. 리퓨즈 모마는 컷을 모마는 것을 할 때 투 부정사 좋아해서 모마는 것을 거절하다 좋아하고 그 다음 스트라이브 좋아합니다. 스트라이브 투 부정사 모마는 컷을 노력하다. 스트라이브 좋아하고요. 에임 모마는 것을 에임 목표로 하다 좋아하고 마지막 프라미스 따위 프라미스 모마는 컷을 약속하다. 전부 다 투 부정사 쪽으로만 모마는 컷 할 때 따라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제다 투 부정사 쪽이에요. 시험에 최근 나왔던 거 쭉 언급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아 하나 더 추가 하나 더 이쪽은 보이실랑가 모르겠네요. 해지 테이트 투 빼먹으면 안 되죠. 해지 테이트 투 완전 좋아하고요. 모마는 컷을 주저하다 완전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다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렇고 이번엔 동명사 좋아하는 것 자주 나오는 애들 아까 얘기했던 어보이드 여기 있고 어보이드는 동명사 쪽 완전 친해요. 모마는 컷을 피하다 어보이드 그리고 엔조이 모마는 컷을 즐기다 아인지 좋아하죠. 그 다음 레코멘드 모마는 컷을 추천하다 할 때 레코멘드 아인지 따라오고 그 다음 서제스트 모마는 컷을 제안하다 서제스트 아인지 좋아하고요. consider 모마는 컷을 고려하다 consider 아인지 쪽만 좋아하고요. include 모마는 컷을 포함하다 인클로드 좋아하고요. 그 다음 discontinue discontinue 쪽도 아인지 쪽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이쪽 동네 아이들은 무조건 모마는 컷 이라는 의미일 땐 아인지 쪽만 정답 나오셔야 돼요. 저쪽은 투부정사만 정답 이쪽은 동명사만 정답 하셔야 정답의 힌트가 됩니다. 어보이드 쪽이라 어보이드는 무조건 아인지 쪽만 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무조건 A번 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번만은 컷이더라도 투부정사만 동명사만 좋아한 애들 따로 정리하십시오. 따로 오케이 그래서 정답 좋아한 애들이었고 다음 8번 문제에 대한 포인트였고요. 11번 가볼게요. 11번 자 11번 문제는 풀기 전에 안 되는 거 먼저 버려놓을게요. city 그 도시는 has experience 경험이 있습니다. 동사 연간 이상하게 large 큰 양의 rainfall을 이번 연도에 걔네들은 갖고 있대요. 이번 연도에 많은 걸 경험을 했대. 그래서 어쨌든 동사 존재하죠? 자 그런데 문장 속에 어디에도 접속사 있나요? 전혀 없죠? 자 문장 속에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는 이미 있어 근데 동사를 여기다 또 쓰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문장 속에 동사 있는데 동사를 또 쓸까요? 안 되죠. 접속사 있어야만 두 문장이 연결되는 거라 이미 문장 속에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B와 C는 제일 먼저 버렸어야 돼요. 될 수 없고요. 그럼 이제 A와 D 중에 골라내라는 얘기인데 자 근데 이 문제를 가기 전에 잠깐 다음 문제로 다음 문제보다 다음 이론으로 먼저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내가 양쪽에 두 문제를 두 문장을 지금 앞에 써놨습니다. 두 문장을 왼으로 시작하는 윗 문장과 아래 왼으로 시작하는 두 문장에서 자 먼저 윗 문장 안 문장 네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윗 문장으로 설명할게요. 자 유 당신은 슈드체크 동사 댐 목적어를 자 이미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벽함장이 존재하죠. 자 무조건 완벽함장 있고 완벽함장이 무언가 또 다른 부가적인 존재가 있으면 우린 완벽함장 이외의 걸 부사적인 취급을 해요. 그래서 부사처럼 활용됐다고 생각을 해서 완벽함장 있고 완벽함장 이외의 투부정사 보인다면 우린 투부정사 부사처럼 생각을 해서 그 땐 뭐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미 완벽함장 있고 완벽함장 이외의 또 다른 문장이 또 나온다면 완벽함장 있고 완벽한 또 다른 문장이 나온다면 우린 완벽함장 이외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거 부사 취급합니다. 근데 문장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절이라고 불러요. 절. 그치? 그럼 저런 절을 완벽함장 이외의 있는 절이니까 부사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런 부사절을 연결한 요런 접속사를 우린 부사절 접속사라 부르죠. 그치? 간단하죠. 완벽함장 있고 완벽함장 이외의 무언가 있으니까 부사고 그걸 연결한 접속사를 부사처럼 쓴 접속사 부사절 부사라 부릅니다. 자 부사절 접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완벽함장 있고 또 다른 문장을 또 연결하다 보니까 문장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딱 나잖아. 완벽함장 있고 또 다른 문장을 또 연결하니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영어는 긴 거 대빵 싫어하죠. 짧게 줄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함부로 막 줄이는 건 아니고 순서가 있고 원칙이 있죠. 자 첫째 접속사는 생략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에요. 글 쓰는 사람 마음이고 뭘 글 쓰는 사람 마음이 저걸 없애면 듣는 사람이 헷갈릴 것 같아. 그럼 두는 거고 저걸 없애도 듣는 사람이 이해할 것 같아. 그럼 없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출제자 마음인 겁니다. 문제 출제자가 접속사를 두고 싶으면 두는 거고 접사를 빼고 싶으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한 번 없애볼게요. 자 접속사는 생략 가능 합니다. 그 다음 양쪽 문장의 주어가 똑같다면 주어는 생략 가능하죠. 근데 주어는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들인 day, we, the people 일 때는 언제든 생략 가능해요. 주어가 다르더라도요. 그래서 지금은 주어는 같으니까 지금은 생략되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주어는 다르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면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건 기억하세요. 어쨌든 지금 주어 같으니까 생략 가능 그 다음 그 즉시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그 즉시 동사 바로 ING로 바뀌어요. 바로 그래서 서브윗팅이 되겠네요. 서브윗팅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서브윗팅이 되면서 분사 형태로 바뀌었다 해서 우린 저런 걸 분사 구문이라 부릅니다. 분사 구문이라 불러요. 자 분사와는 달라요. 분사는 하는, 되는 이란 형용사고 그렇죠? 분사 단독적인 그냥 ING와 PP는 형용사처럼 쓰는 하는, 되는의 분사는 형용사고 이제 부사처럼 완성되는 완벽감정 있고 완벽감정 이외에 ING가 들러붙어서 분사 구문이 보여요. 자 그럼 분사 구문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해석 자 주로 분사 구문은 해석이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분사 구문은 이것도 써놓을게요. 뭐뭐 할 때 안 보이실까봐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모든 분사 구문은 주로 접속사 when이 생략되거나 as가 생략될 때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나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파트 7 독해 부분이나 그럴 때 분사 구문 완벽함정이 있는데 옆에 ING 들러붙어있으면 아 완벽함정 이외에 부사처럼 들러붙어있는 게 있고 그때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야지 라고 판단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하시면 되고 그래서 너는 ING 형태의 분사 구문이고요. 자 우리 아래 것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위에 건 생략한 모습을 봤으니까 아래 걸 안 하고 그냥 냅어볼게요. 자 주어 똑같네 주어 생략 자 그 즉시 동사는 냅둬 볼게요. 자 주어 똑같네 주어 생략 자 그 즉시 동사는 ING로 바뀐다 그럼 넌 B동사니까 being이 되겠죠. being 근데 being 또한 생략 가능하거든 그럼 being도 생략되고 나면 생략되면 결론적으로 submitted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hen submitted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접속사 뒤에 이렇게 PP가 남기도 합니다. 해석은 말 그대로 그냥 제출됐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자 토익시험에 나오는 패턴으로 밑줄이 submitted과 submitted 자리의 밑줄 나올 거예요. 그리고 ING냐 PP냐를 물을 겁니다. 그럼 정답은 어떻게 고르면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일단 ABCD 보기를 보면 submit, submitting, submitted 이게 뜰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럴 때 안 되는 거 먼저 어? 이미 동사 있네? 그럼 동사 또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동사 있으니까 동사를 버리면 되고 submit, submit, submitted 같은 동사 버리면 되고 submitting, submitted 중에서 ING와 PP 중에 고를 때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보다시피 이렇게 목적어 있으면 능동적인 ING 쪽이 맞는 거고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상태면 PP 쪽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목적어를 고르고 문장의 정답을 골라시면 간단하게 골릴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부터 버리고 ING와 PP 중엔 목적어 보시면 돼요. ING, 목적어 있으면 ING, 없음 PP. 그리고 당연히 자동사면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 없잖아. 그러면 when we work 였었다면 당연히 when 생략 주어 똑같이 주어 생략 그럼 동사는 당연히 ING 형태로 바뀔 거고 원래 목적어 없단 말이야. 그럼 자동사는 그냥 ING로 정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 위에 보시면 다시 문제로 올라와 볼게요. 문제로 들어와 보시면 아까 우리 보자고 했던 문제로 들어와 보시면 이 문제였죠? 다시요. 안 되는 거 어? 이미 동사 있네? 동사 또 쓰면 안 되지. 그래서 make 안 되고 make is 동사 안 되고 그치? 그럼 보면 너 주어 있고 동사고 아 너 목적어인 상태고 그럼 완벽한 문장 이외에 부사처럼 활용되는 자리에 아 분사 구문이 부사처럼 활용됐었지 라고 분사 구문의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자 밑줄 뒤를 보면 IT이라고 목적어 있죠? 그쵸? 그래서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적인 D번 쪽이 맞게 되는 거고요. D번 쪽이 맞고 그리고 make라는 아이는 원래부터 성질 자체가 목적어 있고 형사 되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자기답게 목적어다 형사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볼까요? 말이 되는지 해석해 볼게요. 도시는 경험했습니다. 이상하게 큰 양의 레인폴 폭우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어렵게 만들면서요. 로드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렵게 만들면서 폭우를 경험했어요. 말도 자연스럽고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D번 쪽이 맞아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이거는 고객쌤이 너는 문제 말고 이런 유형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한 번 잠깐만 멈춰놓고 풀어보십시오. 샘은 지금 바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잠깐 클릭해놓고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저는 바로 설명할게요. 못 푸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풀고 나서 들으세요. 가요. 자 시험 들기 떴어요. 떴는데 봤더니 자 B2HairShop 주어 became 동사 그리고 the most popular 브랜드까지 완벽한 문장이 존재해. 그럼 이미 문장 속에 동사 있잖아요. 동사 또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C는 안 되고. 그래. 그러면 아 이미 완벽한 문장이 여기 존재하고 완벽한 문장 이외니까 여기는 부사처럼 만들어내야 돼. 아 그럼 부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ing와 pp인 분사 구분 당연히 가능하고 자 투부정사 버려야 돼요? 투부정사도 부사처럼 쓰지. 그래서 A도 B도 C도 전부 다 부사처럼 활용 가능한 애들이야. 투부정사는 원래부터 부사할 땐 몸하기 위해서란 뜻이고 분사 구분은 몸할 때 몸하면 서란 뜻이고 그래서 당연히 일단 밑줄 뒤에 목조 있으니까 pp는 버리면 되고요. A와 B 중에서는 골라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아셔야 된다고. 완벽한 문장 이외에서 투부정사 쓰이면 투부정사는 위해서라고 목적을 나타내고 분사 구분은 주로 when이나 as가 생략되면서 뭐뭐할 때 뭐뭐하면서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이거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지점을 11월 말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이거랑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을 때 오픈하면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한 곳이 됐대요. 자 정답 뭐겠어요? 오픈하기 위해서 유명해졌어 오픈했을 때 유명해졌어 오픈했을 때가 맞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완벽한 문장 이외에 미출라서 분사 구문과 투부정사 또 섞여있으면 그때는 해석하십시오. 몸할 때 몸하면 서류면 아 분사 구문이구나 몸하기 위해서라고 있으면 아 투부정사구나 라고 해석으로 이제 결론 내시면 돼요. 이게 요즘 추세야. 이게 요즘 추세야.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접목되는 거야. 어휘 해석과 같이 해석도 같이 꼭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고요. 다음 됐고 13번 내려오겠습니다. 13번 가요. 자 그러면 효과적인 광고는 헬프 돕습니다. 회사를 도와요. 목적어 있죠? 그리고 밑줄 빡 떴네요. 자 여기서 큰 힌트는 헬프가 있다는 거. 헬프. 자 토익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헬프와 렛이란 아이는 우리 사육동사라 많이 부르죠. 헬프는 조금 더 들어가면 준사육동사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토익시험에서는 주로 사육동사와 병행돼서 늘 목적이란 동사 원형 정답 나오는 쪽으로 주로 주제가 되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헬프와 렛은 목적 있고 기본적인 동사는 절대 동사 또 나오리라 그든 근데 헬프와 렛이라는 사육동사는 목적 있고 동사 원형이 또 나오는 걸 허락을 하죠. 그래서 헬프답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튀어나와서 정답은 B번 쪽이 맞게 되겠습니다. B번 정답 되고 그 다음 밑줄 뒤에 A high profile 이란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존재 쪽이 맞죠. D번 BPP는 수동적인 존재라 뒤에 목적어가 없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되고 뽀이쪽이 맞게 됩니다. 맞게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광고는 돕습니다. 회사를 도와요. 높은 프로필을 지킬 수 있도록 회사를 돕습니다. 정답이 뽀이쪽이 맞게 되겠고 그리고 참고로 계세요. 알고 계세요. 렛과 헬프 중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맞는데 렛은 그렇게 못해요. 렛은 안돼. 근데 헬프는요. 목적어 있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도 맞고 얘는 목적어 쪽이 생략돼도 상관이 없어요. 생략돼서 안 쓰고 바로 동사 원형이 나와도 돼. 예를 들면 I 나는 헬프 도와 헬 그녀를 도와 헬 그녀를 도와 뭐 쓰는 걸 라이트 쓰는 걸 쓰는 걸 도와 써 어 뭐 이력서를 레즈메를 이따 칠게요. 레즈메 나왔다 칠게요. 레즈메라고 썼습니다. 제가 오케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얘는 헬프 다음에 목적어 있고 동사 원형 자기답게 동사 원형을 쓰는 건 맞는데 목적어 쪽을 생략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략하고 동사 원형이 바로 태어나도 돼. 그래서 I help write to 레즈메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돕습니다. 쓰는 것을 라고 써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밑줄이 이렇게 헬프의 밑줄이 나왔던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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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진짜 최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사항을 보고 있는 그 바로 언제라고 얘기를 딱히 못하겠지만 암튼 최근 이게 토익시험에서 ETS에서 직접 하고 있는 문제를 갖고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월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최근 이어서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 암튼 세 달이내야 그래서 무조건 토익시험에서 자주 나온 애로 많이 나오니까 help는 동사 원형 있고 뒤에 나오지만 목적어가 생략돼서 바로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help write 동사 원형이 연달아 나올 수도 있다는 게 허락된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다른 애들은 못해요. let하고 얘는 목적어 있고 동사 원형이 맞아. 네. help만 목적어가 없이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허락된답니다. 완전 최근이에요. 세 달 이내도 더 최근입니다. 자. 아무튼 보이 정답 이랍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14번 갈게요. 14번 가겠습니다. 자. 먼저 밑줄을 들여보니 required라는 pp가 존재하네요. 즉 pp. 자. pp라는 아이는 굳이 말하면 뭐 뭐 되는 정도의 형용사 자체적으로 혼자는 형용사로 주로 잘 쓰죠. 근데 데스파이트 전치사 without 전치사 데스파이트나 without이 만약에 pp함께 쓰이려면 그럴 수가 없죠. 왜? 너는 전사고 너도 전사니까 뒤에는 명사만 허락해야 되거든. 명사만 절대로 명사만 근데 record은 어떻게 해도 명사할 수가 없거든. pp 형태로 주로 스스로 후지 말하면 형사한 거거든.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전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해야 되니까. 그 다음 접속사는 후볼 수도 있어. 접속사는 될 수도 있거든. 왜냐? 만약 although 뒤에 이렇게 썼다 칠게요. although 뒤에 it is not required 라는 게 존재했었다 칩시다. required 이렇게 썼다 쳐. 이렇게 써버리면 주어 아까 했던 거. 자 봤더니 이렇게 있고 문장 있었어. 완벽한 문장 있고 완벽한 문장 이외의 또 다른 문장을 용여놓은 이런 접속사를 우리는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부르지. 이런 접속사는 짧게 줄일 수 있어. 첫째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 말하는 사람만 문제 출자잖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주어가 똑같아. 그럼 주어 생략 가능. 그 다음 둘째 동사는 그 뒥 시아인지로 바뀐다. being 그럼 being으로 바뀌면 being으로 바뀌면 이제 나와요. being으로 바뀌고 뿅 뿅 뿅 뿅 나 웃기고 being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 가능. 그렇다면 order와 pp는 가능한 거죠. 접속사는 가능합니다. 분사 구문으로 문장을 줄일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절대 record는 명사의 확률이 없는 존재라 전사는 버리면 되고요. 그럼 접속사는 가능할 수도 있어. 줄인 형태로 분사 구문과 함께. 그래서 pd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접속사로서. 그래서 해석상 요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경험은 can be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직위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전 경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이전 경험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정답은 해석상 b번이 맞고요. 문법적으로는 뒤도 괜찮아. 근데 해석상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고 정답은 b번 쪽이 맞게 되겠습니다. 보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정답은 보이 였고요. 원리는 이러한 원리로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번 문제 들어오겠습니다. 15번 갈게요. 자 먼저 abc를 보길 보니 아 최상급 비교급 이런 거 묻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최상급 비교급 묻는 문제 땐 여러분 앞으로는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세 개만 확인하시면 문제 풀 때 크게 어렵지 않게 그 문제가 적용이 될 거야. 자 먼저 첫 번째로 항상 최상급 비교급 문제는 늘 품사부터 확인할 것. 품사가 뭐가 필요한지 형용사 필요한 자리인지 부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일단 품사 확인해서 품사 맞는지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최상급인지 비교급이 정답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이 최상급인지 비교급인지 정답인지는 여러분 맨날 아는 거 자 봤더니 첫 번째 경우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뒤에 덴이 보여 덴 그럼 이거 어떻게 덴이 있으면 무조건이지 비교급 정답 덴은 비교급 없으면 절대 쓰지 않는 애야 덴이 있다는 건 비교급 무조건 있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토익시면 늘 출제자란 덴을 주면 야 비교급 찾아 라는 문제의 출제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 알듯이 덴 나무니 비교급 정답이고 그 다음 자 봤더니 밑줄이 더가 존재 또는 소유격이 있을 때도 있어요 소유격 더 나 소유격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전사가 막 인이 붙던가 오브가 붙던가 또는 어몽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전사가 자 인이 있다는 건 어디어디 안에서 오브 누구누구 중에서 어몽 누구누구 사이에서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또는 에벌이 존재할 때 또는 어벨이러블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어벨이러블 자 에벌이 있는 에벌은 여태껏이란 뜻이야 여태껏 가장 그래요 라는 의미를 어벨이러블 가능한 것 중에 가장 그래요 를 만들기 때문에 요 존재가 있고 밑줄 하면 아 무조건 최상급의 힌트가 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꼭 확인할 것 음절 확인하십시오 음절 확인 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자 음절 확인이라는 건 자 그 음절이 1음절인지 3음절 이상인지를 보란 얘기인데 1음절인 단어 음절은 아에이오우 모음의 개수를 음절이라 해요 아에이오우 모음의 개수가 하나인 1음절인 단어들은 무조건 er이나 est가 붙어야 성립하는 거고요 3음절 이상인 모음을 가진 단어들은 반드시 모월이나 비오급일 땐 모월 최상급일 땐 most가 붙어야 성립을 하는 겁니다 절대 둘을 섞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뜨는 거고 세상엔 more easier 이런 거 없어요 모월과 er이 동시에 쓰는 일은 없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붙는 거고 그 차이는 음절로 아에이오우의 개수를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봤더니 쉬운 거부터 빅 봤어요 빅 몇음절이요 아에이오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비거리 맞겠지 그죠 자 이지 몇음절이요 이지 자 우린 끝에 있는 거 안 쳐요 절대 안 쳐 이지 둘이 있는 건 하나로 치는 거야 그럼 너는 이지얼이 맞는 거야 이지얼이 그죠 이지얼 그래서 이름절이라 이지얼 쪽이 맞는 거야 이름절이니까 둘이 같이 있는 거 하나 치고 뒤에 있는 거 안 치니까 이름절이거든 그 다음 자 뷰티풀 몇음절이요 beautiful 보다시피 하나 둘 셋이거든 그럼 3음절이니까 more beautiful 쪽이 맞겠지 그죠 근데 strong이 있어 strong 뭐 나름 단어는 많아 근데 strong은 보다시피 아에이오우 몇 개입니까 오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름절이야 그래서 strong girl이 맞는 거지 세상엔 more strong은 없는 거거든 근데 밑줄 뒤를 딱 보니까 대니 있는 거야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거든 strong girl은 모르겠고 그냥 more strong이 정답인 거야 학생들은 그리고 더가 보이면 그냥 strong 기스트가 정답이었는데 그냥 무조건 most strong이 정답인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대만 보면 뭐를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더가 보이면 그냥 most만 무조건 찾으려고 하거든 그게 아니고 음절 확인해서 되는 걸 또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치고 나면 정답은 정확하게 뜨게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먼저 B동사 뒤고 형용사 자리일 수 있으니 A 형사 맞고요 라이트 자 라이트도 가벼운 일환용사에서 물론 조명이라도 뜨지만 라이트 자체가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너도 형용사 맞고 너도 형용사 맞아 오케이 일단 다 통과 품산 다 맞았어 그 다음 봤더니 최상급 비용급을 이제 따져보래 근데 뒤에 봤더니 더가 있고요 더는 ever도 있어 여태껏 가장 그래가 필요해 그래서 최상급에 있던 건 맞아 최상급이 없는 너 안 되고 너 안 돼 버리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음절 확인하셔야죠 몇 음절인지 그럼 보다시피 라이트는 A, E, O, O, O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I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EST가 맞아요? most가 맞아요? EST가 맞겠죠? 그래서 넌 세상에 없는 단어고 니가 맞겠죠? 정답이 A번이 맞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3단계만 들어가시면 정확한 점 딱 뜨게 되니까 요것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돼요 오케이?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됐고 자 넘어갈게요 16번 들어오고 계십니다 16번 마찬가지 테스팅 이란 아이는 테스트 그냥 테스트하는 테스트란 명사입니다 자 명사 앞이니까 우리는 형용사 필요해요 제가 지금 동명사 아니에요 동명사 했다면 뒤에 목적을 따라왔겠죠? 지금 목적 없어요? 테스팅이란 것 자체가 그냥 명사입니다 아인지지만 명사는 빌딩 마케팅 트라이닝 이런 명사 있죠? 테스팅도 그냥 명사예요 그래서 빗줄은 형용사 자리가 되고요 형용사 자리로 ABC를 목을 보니 형사가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어 그럼 또 해석해야 돼 요즈게 많이 나온 애라고 그럼 형용사로 comprehensive는 트윗심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로 extensive와 똑같은 말로 종합적인 폭넓은 이란 형용사죠 종합적인 폭넓은 그 다음 comprehended는 comprehended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PP 형태고 comprehensible도 무슨 뜻이냐 우리 왜 LCRC 하잖아요 RC는 reading comprehension이고 listening comprehension이야 그때 comprehension은 이해력이란 명사고요 그러면 동사 comprehension은 이해하다고 그 다음 PP 형태로 바뀐 건 이해된 이란 뜻인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comprehensible은 이해될 만한 내용사고요 그럼 PP는 이해된 이란 단어고요 그래서 B, C, D 중에 해석하셔야 됩니다 셋 다 정답 많이 되고 B번은 종합적인 폭넓은 C는 이해된 D는 이해될 만한 이란 뜻의 형용사들이에요 꼭 해석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서치 부서는 알렸어요 경영진에게 알렸습니다 대시라고요 그 보고된 문제점은 요구하고 있어요 상품의 종합적인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정답이 해석상 뽀이가 맞겠죠 컨퍼런스부 익센스부 종합적인 폭넓은 정답은 뽀이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7번 쪽 가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 말이 좀 내가 생각해도 좀 빨라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거 빨리 막 30분 안에 막 40분 안에 빨리 설명을 하래 근데 여러분들 해줄 건 많은데 설명 시간은 짧다 보니까 말이 되게 빠른데 자 우리 동강의 장점이요 멈췄다 들으셔도 되고 이해한 건 반복하셔도 되고 별로 보고 싶은 얼굴 아니겠지만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이해가 혹시 안 갔다면 확실하게 이런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반복하셔도 돼요 무료니까 많이 활용하셔야죠 아무튼 17번 넘어갈게요 쌤은 어쩔 수 없이 말은 빠르게 계속 갑니다 가요 자 보면 문제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it is라는 동사 있어요 is 동사 있죠 그 다음 Mr. Thomas는 is 동사 있어요 자 누가 봐도 지금 동사는 두 개인 상태야 너도 동사 너도 동사 그럼 무조건 문장 속에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무조건 자 밑줄은 접속사 자리입니다 반드시 접속사 들어와줘야지 그렇죠 접속사 자리고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접속사는 접사인데 항상 접속사 자리 밑줄 나오면 접속사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을 끊어보셔요 그럼 하는 일이 눈에 보일 겁니다 접속사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을 보면 접속사 절 자체가 디털마인이란 동사 원형 뒤를 채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동사 원형 뒤 디털마인은 타동사거든 그러면 타동사 성질답게 뒤에는 목적어 따라와줘야지 목적어 그렇죠? 그래서 밑줄은 접속사는 접사인데 목적어를 채운 접속사니까 목적어답게 명사처럼 쓴 접속사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걸 명사절 접사로 부르죠 우리 아까 했던 거 완벽한 문장 있고 완벽한 문장 이외에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었어 이런 건 완벽한 문장 이외에 연결하는 이런 건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부사처럼 쓴 접속사 너는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목적어 자리를 채운 접속사 명사 접속사 그렇죠? A, B, C를 보기 중에 명사 접속사 아닌 거 C 이름 버릴게요 So that은 위하여라는 그냥 부사 접속사고 for는 위하여라는 얘는 전치사고 그렇죠? 그래서 A와 B가 명사 접속사고요 whether은 인지 아닌지 라는 뜻으로 주로 쓰고 what은 것이란 의미로 쓰는데 주로 what은 불안전한 문장을 주로 이끌죠 뭔가 복잡하게 이렇게 써놔서 필요 없는 거고 지금 불안전한 문장을 이끌고 주로 것이란 의미로 쓰고요 whether은 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고 완벽한 문장을 이끌고 다니고 그래서 밑줄 뒤로 보면 토마슨, 주어 이즈, 동사 베스트 퍼슨, 보어로 문장은 완벽한 상태고 그리고 해석도 어렵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Mr. 토마슨 씨가 최고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해서 해석적으로도 말되고요 정답은 A 정답 이 맞겠죠 whether 정답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9번 쪽으로 넘어갈게요 19번 자 이거는 여러분이 1초짜리 문제로 알고 계셔도 전혀 무관한 거니까 앞으로 절대 낚이지 마시고 1초만 팍 정답하셔도 됩니다 쌤도 별로 스킬로 알려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토익심에서 매번 내는 맨날 나오는 스킬 문제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해부투사에 밑줄 빡 나와요 100이면 100 해부투사에 밑줄 빡 튀어나오자마자 늘 안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부 해부예투는 아직도 모모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정문을 만들어요 해부예투 아직도 모모하지 않았다는 뜻에 모모하지 않았어요 라는 구문처럼 쓰이는 아이라 수거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안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아이고요 그래서 그땐 무조건 옛 정답하셔도 전혀 무관하고 사실 옛이란 아이는 사실은 긍정문에 거의 안 써요 거의 긍정문에 밑줄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긍정문에 안 써요 옛이 좋아하는 건 주로 부정문이거든 부정문에 주로 정답 나와요 그래서 부정문에 정답을 완전 좋아하던 애가 긍정문이 되어 유일하게 정답 나오는 수위인간이야 얼핏 보면 그 경우에는 딱 부정어가 없거든 근데 자체적으로 부정문을 만드는 거라서 해부예투는 정답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 옛은 평상시에 긍정문 안 써요 부정문 좋아하고 그리고 토익시험에서는 옛과 스틸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옛과 스틸의 긍정문에 밑줄 나오면 그때는 스틸 정답하면 돼요 긍정문이면 옛은 긍정문 안 쓰니까 그죠? 근데 부정문에 밑줄 나오면 부정문에 낫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 왜 우린 어렸을 때부터 낫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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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듣죠? 낫 뒤에 밑줄 나오면 그때는 낫냇 정답하세요 낫 뒤쪽이면 근데 낫 앞쪽에 밑줄 나오면 그때는 스틸 쪽이 맞아요 똑같이 해석으로 못 풀어 왜냐면 여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준비를 못했어요 아 둘 다 말 돼 그래서 해석으로 한계가 생기니까 낫을 중심으로 옛과 스틸은 낫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낫 뒤쪽이면 낫냇 낫냇 낫 앞쪽이면 스틸 쪽으로 정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예시 맞습니다 have yet to 아직도 못하지 않았다 A 정답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들어오시면 어휘 문제인데 commonly 일반적으로 increasingly 점점 더 critically 하면 비판적이게 라는 의미도 있고 말고 얘는 비판적이게도 있어 당연히 비판적이게 뭐 뭐를 뭐 뭐를 내서 비판적이게 비판했어요 비판적이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맞아 근데 말고 얘가 요자리 밑으로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어클레임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어클레임드는 칭송받는 이란 치아 칭송받는 이거든 그러면 칭송받는 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비판적이게 칭송받는 덩어리를 기억하세요 비판적이게 칭송받는 그때 이제 정도 잘 나와요 그렇고 unanimously는 만장일치로 한 뜻이고 얘랑 헷갈리지 마라 일단 어 노니 모우슬리랑 헷갈리지 마셔야죠 자 쟤랑쟤랑 비쑥 구분해서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유나는 모든 안에 유나나 유니가 들어가면 합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유나이티드만 봐도 통합된 거고 그죠 유니언만 봐도 통합된 유니언이고 그래서 이렇게 유나이디나 유나가 들어가면 그때는 합동이 돼서 여기 있는 님의 어원이 얘가 네임의 어원이 님인거든 네임 이름이 다 같이 모여있는 거야 다 같이 합동으로 그럼 다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만장일치라는 이름이 다 같이 있으니까 만장일치라는 뜻이고 근데 얘는 이름이 님님님 얘도 너로 원님 네임 자 이름이 어 노 노 노 노 노 노 노 없는 거야 이름이 없는 거니까 너는 익명해라는 뜻이고요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너는 만장일치해 너는 익명해라는 뜻이고 둘 다 토익시험에서 정답을 좋아하는 애들이고요 자 알고 계십시오 어제 사무원들은 투표했어요 밑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보너스를 투 높은 성과를 내는 종업원에게 많은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투표했어요 정답이 D번 정답 되겠습니다 네이비로 정답 됩니다 자 다음 23번 쪽 갈게요 23번 쪽 들어옵니다 자 보면 너 시 주어 해즈 동사 그렇고 그 다음 끝 미스 웨셀리시 주어 또 이즈 동사 자 문장 두 개네요 그럼 밑줄은 접속사여야죠 그래서 접속사 자리가 되고 자 밑줄의 접속사로 가능한 기분 that 완전 좋아하는 접속사 뜻은 고려할 때 또 이게 되게 좋아하는 접속사 뭐뭐를 고려할 때 나치고 주어진 걸 고려해볼 때라는 생각 고려할 때 furthermore 게다가 너 부사 안 돼 자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 그리고 or though 라는 존재들 있죠 or though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들 그 다음 therefore은 그럼으로 라는 부사 안 되고요 그래서 A와 C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해석하셔야죠 고려할 때가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지 갈게요 자 그녀가 경험을 갖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 in the 분야에서 미스 웨슬러시는 이상적인 후보자래 for the job을 위해서 경험을 갖고 있고 걔는 지식을 갖고 있다면 고려할 때 이상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이야 당연히 경험을 갖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고려해볼 때 걔는 이상적인 후보자가 됩니다 가 맞아서 정답은 A, B쪽이 맞겠죠 기본의 접속사고요 고려할 때 자 상대적으로 기본이란 아이는 전사로 기억하세요 전사예요 전사 뜻은 똑같아요 고려할 때란 뜻은 똑같습니다 접속사 전사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낫습니다 됐고 자 26번 쪽 가계심이라 26번 토익심에서 매번 자주 나오는 애죠 자 너 주워 어 너 동사네 그러면 어 복수 주워야 그럼 복수 동사여야지 라고 하기보다 먼저 자 대절 뒤에 꼭 확인 주워 동사자리 밑줄 나오면 그때는 꼭 됐 여기 동사 스위치 시키기 전에 됐 앞에 있는 단어 꼭 확인하기 꼭 꼭 꼭 꼭 꼭 자 요 단어가 주장 명령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요청 그리고 필요 그리고 권고 권고 그리고 하나 더 필요 필요 권고 중요 마지막 선호의 단어가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주장 요청 필요 권고 중요 선호의 전제가 떠요 그럼 무조건 됐 뒤에는 뭔가 숨겨 있습니다 야 난 주장해 너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난 주장해 야 이거 나 필수야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게 필수야 야 이거 되게 중요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되게 중요해 라고 해서 이 단어들이 뜨고 나면 됐절 뒤에는 뭐 뭐 해야만 한다는 뜻의 조동사 슈드의 의미가 가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슈드가 생략돼 있다고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꼭 동사 원형으로 정답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읽어보고 해야만 한다는 슈드가 먹히는 게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확인까지 하면 다 확인사설까지 되는 게 가장 안전할 거야 근데 보통 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다 슈드가 생략됐다고 보고 동사 원형이 포인트인 걸로 출제하니까 찍어둘은 좋은데 확인까지 하면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주장 요청 필요라는 단어들 그럼 누가 있느냐 주장은 insist 가 있죠 insist 가 있고요 요청하다는 굳이 안 쓸게요 ask, request, require 이 있고요 요청하다 ask, request, require 이고요 필요하는 용어로 necessary 가 있죠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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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고요 necessary 필요한 이고 권고하다는 recommend나 suggest 같은 거 야 권고해 야 제안해 recommend나 suggest 가 있고요 중요한은 important이 있고요 선호하다는 prefer이 있죠 자 요런 존재들의 단어가 나오면 뒤쪽은 꼭 동사 원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대절 뒤에 아 주어 동사자리네 그럼 이때는 꼭 대략해 확인해야지 recommend 떴어 확인까지 해서 그 agency는 추천했어 여행객들은 정말 적합하게 옷을 차려 입어야만 한다고 추천했어요 해야만 한다고 말 되죠 아 그럼 슈드가 생략됐다는 거 보고 정답은 동사 원형으로 해서 뽀이가 맞게 됩니다 정답 확인 꼭 하십시오 대 뒤에 밑줄을 하세요 대 앞에 꼭 꼭 꼭 확인하십시오 오케이 자 됐고 30번 들어올게요 30번 갑니다 자 밑줄 뒤를 보니 interested가 보여 아 넌 형용사 뒤에 다른 식구 길어진 클럽까지 길어진 다른 식구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면 너는 아이 너는 형용사 그러면 자 we'll need to register in advance 라는 문장과 함께 자 읽어보면 reading 클럽에 주인한 것에 흥미있어하는 밑줄은 we'll 필요합니다 미리 예약할 필요가 있대요 자 흥미있어하는 A 그들은 미리 예약할 필요가 있어요 자 B 사람들은 미리 예약할 필요가 있어요 C 그는 미리 예약할 필요가 있어요 D 누구든 간에 미리 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갖다 붙여 해석적으로는 다 말 돼요 그러나 자 절대 안되는 존재 하나씩 버려갈게요 일단 A와 C부터 제끼겠습니다 버려 자 왜 제끼었냐면 인칭 대명사는요 절대 꾸민받지 않는다 인칭 대명사는 절대 꾸민받지 않습니다 수식받지 않는다 자 그냥 they will for them for him 그냥 쓰고 끝 나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꾸며주는 존재가 이렇게 옆에 들러붙어 있으면 인칭 대명사는 절대 꾸밀 못 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꾸며주는 존재가 있으면 인칭 대명사는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A와 C는 버리시면 됩니다 안돼 그래서 꾸밀 못 받아서 버리는 거야 그 다음 자 도즈는 그 자체가 더 피플 사람들이라든지 있거든 도즈는 그 자체가 그것들이라든지 있지만 그 사람들이란 그 자체의 사람들이란 의미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말 되고 정답은 보이 맞아요 정답 맞고 근데 이제 문제는 후에벌은 왜 안 돼 후에벌 흥미있는 그 사람은 누구든 간에 좀 필요해요 말 될 것 같거든 안돼 이유는요 자 무조건 후에벌 와레벌 위채벌 웨네벌 웨레벌 등등등 웬웰 하와이 후 후즈 위치 등등등 자 모든 의문사는 물음표가 존재하는 모든 의문사는 영어에서 물음표가 있을 때는 그건 의문사 그냥 물음표 있을 때는 근데 물음표 없이 파트5에 물음표 나온 적 한 번 넣었거든 자 파트5처럼 점이 들어오는 평소문 속에 모든 의문사는요 품사가 다 접속사로 활용됩니다 모두 다요 접속사예요 지가 관계대명사든 뭐든 간에 관계대명사도 접속사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의문사 형태는 평소문점으로 들어온 순간 접속사의 종류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는 접속사야 그럼 접속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양쪽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접속사기 때문에 양쪽에 문장의 두 개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동사는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다시피 문장이 지금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 will, need밖에 없어 문장이 동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접속사는 필요 없는 자리거든 그래서 D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의문사는 접속사 한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접속사예요 그래서 문장의 동사가 두 개 존재하면 그때는 후회볼 정답이지만 지금처럼 문장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버리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얘기를 할게요 자, intend 이렇게 나왔어 Intense To Attend The Seminar 자, 계속 계획은 세미나 Need to Will Need To 뭐 할까? Need to Register Register In 어둠에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다 칠게야 어쩌저쩌저 이렇게 나왔다 칠게야 자, 이렇게 나올 때 보기가 그대로 저거랑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나오면 자, intend 너 원래 동사거든 의도하다 동사고 그 다음 Will 너 동사거든 자, 그럼 이제 문장 몇 개예요? 이제 두 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접수가 필요한 거야 이럴 때 정답이 이제 후회볼 쪽 정답이 아이고 정답이 D번 쪽 후회볼이 나옵니다 아까처럼 Intended라는 동사도 있었고 그 다음 밑에 Will 이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정답이 후회볼이 나오고요 지금은 동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O가 맞습니다 도즈 정답 됐고 자, 그 다음 35번 쪽 갈게요 35번 쪽 들어오십시오 자, 이 Occupation은 Occupation 직업이란 명사고요 직업이란 명사 참고로 Occupancy 라는 명사가 있어 Occupancy CC예요 CC Occupancy 얘는 이제 점유 라는 명사고 쟤는 직업이란 명사 너는 점유란 명사 Potential도 명사할 수 있어 잠재력이란 명사야 잠재력 토익의점에서는 주로 불가산 명사로 출제해 좋아하는 애입니다 형용사인 잠재력 있는도 있고요 불가산 명사로 잠재력이란 명사도 있고요 참고로 포 텐 셜 리 티 있거든요 얘가 가산명사예요 얘가 가산명사로 나와서 너는 가산명사 너는 불가산명사로 보기에 통신이 나와서 얻었고 더듬고 애수도 없었거든 그래서 시험에 해부 나오고 밑줄 이렇게 나와서 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잠재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 자리인데 사람들이 죄다 포텐셜리 티 썼다 다 틀렸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포텐셜이 불가산명사로 잠재력 좋아한다고 알고 있고 참고로 얘는 가산명사의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고요 어필언스는 외관 겉모습 출연이란 명사고 외관 겉모습 출연이란 명사고요 authorization 승인 허가라는 의미로 얘랑 비슷 구분하게 잘 나오는 게 sanction sanction 정답 잘 나오고 sanction sanction 정답 좋아하고요 정답 좋아하고 그 다음에 permission 당연한 거고 permission 좋아하고요 그 다음 좋아하는 거 consent 정답 좋아하고요 consent 합의동인데 얘는 합의동이 없이 허가 없이 승인 없이 승인 없이 비슷하게 해석되는 존재들로 나오는 거라 얘도 참고로 consent 합의동이란 뜻으로 좋아하는 단어로 알고 계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 중에서 정답 골라볼게요 여행한기 전에 쿠알라 룸프로 여행을 하기 전에 미스 오유야씨는 받아야만 한데 경영진의 밑줄을 받아야 하는데 거길 가기 전에 경영진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경영진의 직업을 받아야 돼요 경영진의 잠재력을 받아야 돼 경영진의 외관을 받아야 돼 안 되죠 정답은 허가를 받아야 돼 D번 정답입니다 쌤은 이제 요거랑 잠재력이 난 요거랑 요거 설명해 주고 싶어서 갖다 놓은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됐죠? 오케이 됐고 자 37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아마 좀 많이 틀었을 것 같아요 요 문제 안전 밑줄은 must be 취해져야만 합니다 모든 연구소 종업원에 의해서 안전 밑줄은 취해져야만 한데 안전 예방 조치는 취해져야 돼 안전 규칙은 취해져야 돼 안전 능력은 취해져야 돼 안전 가이드라인은 취해져야 돼 갖다 붙이면 얼핏 얼핏 주제를 갖다가 우리는 그렇게 준수할 수도 있고 뭐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우리는 준수할 수도 있고 갖다 붙이면 얼핏 말이 되거든 정답은 a번만 맞아요 a번이 맞습니다 자 이유는 take때매요 take때매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지금 보다시피 bpp의 수동 형태야 그죠? 자 원문장이 주어가 있고 take란 동사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목저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취해야되어 목저어를 있었는데 수동태로 바뀌어버리면 목저어 당한 네가 주어로 가거든 너 주어로 가서 수동태로 바뀌면 동사 주어로 가는 순간 동사가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처럼 must가 있다 치면 must be taken 이렇게 됩니다 수동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동사 take 뒤에 목저어가 있던 존재를 찾으라는 얘기야 수동태로 바뀌어서 주어로 간 것 뿐이지만 원래는 take 동사 뒤에 쓸 수 있는 명사를 찾으라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take란 동사는 지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목저어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막 쓸 수는 없고요 take가 취하다라는 의미로 take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게 주로 이거는 아까 보있던 거 깨끗하게 하고 다 쓸게요 take란 동사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십시오 첫째 take measure 정답 되게 좋아하고요 조치를 취하다 take precaution 예방조치 취하다 대빵 좋아하고요 take priority 최우선으로 삼다 되게 좋아하고요 take priority 최우선으로 삼다 정말 좋아하고요 자 그 다음 precaution priority 그리고 take 이 미 씨 에이티브 완전 대박 토익이 정말 좋아한다 진짜 최근 단어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진짜 최근이야 라고 하는 건 정말 막 세 달 이내 두 달 한 달 바로 1월 나왔을 수도 있어 꼭 알고 계십시오 이니시에이티브는 토익 시험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로 자주 주제됩니다 그래서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take precaution 예방조치 취하다 take priority 최우선으로 삼다 take initiative 진짜 중요한 이 단어 첫째 솔선수범 솔선수범 모든 단어에 맨 앞에 이니가 들어가면 앞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앞에서 움직여 솔선수범 그 다음 주도권 주도권을 잡아 그 다음 마지막 계획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든 얘는 정답 잘 나오고요 사실 이니시에티브는 토익 시험은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정말 굉장히 높아요 나오면 거의 정답이 썼어요 토익 시험에서 그래서 얘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테이크와 어울릴 수 있는 존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A번밖에 안 된답니다 take precaution 을 찾아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38번 마지막 볼게요 38번 문제 갑니다 자 이미 문장 속에 동사가 존재해요 이즈 동사인데 동사 또 쓸 수 없거든 그래서 A버리고 D버리고 그래서 B씨가 나옵니다 자 문제 여러분이 힌트로 잡아야 되는 건 자 B번 당연히 들어가서 업데이트된 메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 먹히죠 근데 문제는 업데이팅은 동명사일 수도 있다는 거 메뉴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 은 이란 말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야 자 보기에 떴을 때 둘 중에 고르는 방법 만약 밑줄이 이렇게 이렇게 메뉴가 나왔다 칠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100% 형사 자리에요 절대로 동명사는 더 아 뒤에 안 쓸 거거든 이때는 무조건 명사 꾸민 형사 자리다 그때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쵸? 근데 밑줄이 더 이렇게 메뉴가 나왔어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자 이때는 절대 형용사는 관사를 넘어서 명사 이렇게 꾸민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절대 형사 아닐 거고 이때는 동명사고 동명사는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얘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따라와서 메뉴를 개발한 것 은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고요 또는 뭐 투부정사일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 또한 뒤에 목적어가 있고 해석도 메뉴를 개발하는 것 은 일 수도 있거든 저때는 저래 근데 문제는 관사가 없어 그냥 무작정 메뉴야 이렇게 그냥 그럼 이럴 때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명사를 꾸배도 상관이 없고 또는 동명사가 들어가고 동명사 들어가고 또는 투부정사 들어가서 동사 원형과 함께 메뉴를 개발하는 것 은 이것도 되거든 둘 다 돼 그래서 이때가 좀 위험한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해석을 해보고 뭐 뭐 된이라고 말 되고 동명사도 말 되면 하나 더 보셔야죠 뭘 보냐면 스위치를 보시면 돼요 왜냐? 동명사와 투부정사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가서 메뉴를 개발하는 것 은 으로 쓴다면 동명사와 투부정사 몸하는 것 이란 의미로 복수의 개념이 없어 그냥 몸하는 것 이란 뜻이니까 여러 개라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주어제를 들어가면 무조건 동사는 단수 취급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얘네는 무조건 단수 동사가 나오시는 거야 무조건이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형용사가 들어가면 얘는 그냥 꾸미는 존재일 뿐이거든 그럼 개발된 메뉴들은 개발된 시스템들은 그럼 제가 꾸민 거에 따라서 결론 지어지거든 그럼 메뉴들과 함께니까 복수와 함께 제가 꾸민 거에 의해서 얘가 단수면 단수 얘가 복수는 복수인데 주로 투부정사는 여기 S가 붙어있어서 주로 복수 취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꼭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얘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도 분명히 가능하고요 또는 얘를 목적으로 보고 동명사 들어가서 동명사와 함께 얘가 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둘 다 가능한 자리 해석을 봤더니 개발된 메뉴는 업데이트 된 메뉴는 이거나 메뉴로 업데이트 지키는 것 응 이거 둘 다 말 되거든 그럼 둘 다 말 돼 그러면 스위치 보라고 근데 봤더니 스위치가 동사 이즈요 이즈 그죠? 그럼 이제 동명사는 단수 취급과 함께 허락을 해요 하지만 개발된 업데이트 된 메뉴들 이었다면 메뉴들이잖아 그럼 동사는 아였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게 큰 힌트가 돼서 정답이 나오니까 이건 단수 동사와 함께 C번이 맞고 근데 B번이 들어가는 순간 꾸미면서 그냥 꾸며준 존재에 의해서 메뉴들이니까 아가 맞게 돼서 얘는 틀렸던 거고요 그리고 토익쇼맨은 여기서 아로 바뀌어 나오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 B번을 고르셔야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토익쇼맨에 출제가 됩니다 자 쌤이 지금 몇몇 문제들을 같이 문제를 풀어봤고 나머지들은 분명히 자세하게 프리를 올려드릴 테니까 자 조금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그 프리까지 여러분 걸로 다 흡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전부 다 ETS 나오는 애들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거에 대한 포인트만 딱딱딱 캐쳐가고 그렇구나 넘어가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토익에서 되게 좋아하는 어휘들도 지금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본인의 해석이 다 되는지 해석까지도 확인까지 하시면 가장 좋고요 자 오케이 그럼 쌤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달에 또 데뷔 특강하면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러지 есто 보냄 자 이어 afore 다 asi 이더라 대 타 주